우울증도 심장병 등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헬렴홀츠 연구소의 칼 하인츠 라트비히 박사는 우울증이 비만, 고지혈증 등 4대 위험 요인 못지않게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유럽 동맹경화학회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라트비히 박사는 지난 10년 동안 45살에서 75살 사이 남성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우울증의 경우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5%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등 4대 위험 요인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8에서 21%를 기록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15%인 우울증도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트비히 박사는 이어서 우울증이 정신만이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